여러분 안녕하세요 까꿍입니다 음 영상에도 몇번 나왔었지만 제가 2019년도쯤에 햄스터를 분양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새끼를 너무 많이 낳아서 햄스터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원래 분양 받았던 것에 다시 다 돌려드리고 제가 애기때부터 너무 약해가지고 애기때부터 키우던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요 영상에서도 소개시켜드린 것처럼 이름은 쿵이예요 근데 쿵이가 이제 제 오늘부로 생명을 다해서 이제 더이상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그동안 햄스터를 많이 만지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더 많이 만지지 않고 영상도 잘 안찍고 그렇게 스트레스 안 주려고 키웠는데 결국 가버렸네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궁금해서 물어보셔도 더이상 대답해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그동안 우리 쿵이 예뻐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쿵이는 21년 2월 16일부로 완전히 저랑은 이별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보답해드리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Protection 살며 eben 끝 끝 끝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에이, 춘쟁이. 뭐 먹으러 온 거야. 귀여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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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